안녕하십니까. JTV 시사진단입니다. KTX가 김제의 역에도 좀 서게 해달라는 요구. 요즘 김제에서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단 김제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도민들이 KTX의 편리함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인지 또 KTX를 통한 지역발전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인지 그리고 해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편리성과 또 그리고 지역발전으로서의 효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고루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얘기는 총론 차원의 얘기고 나중에 강론에 대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로 제목만 열거해 주시는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고민을 해봤더니 김현근 의원님께 먼저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 좀 해 주시죠. 익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익산 시민의 입장에서 KTX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느끼고 있고요. 또 나머지 패널 분들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다른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했던 대로 KTX 혁신혁신설에 대한 용역은 사실상 실망과 상처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허투루 쓰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은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이었지만 소모적 논쟁에 쓰였던 행정비와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과 상처를 도민들께 남겨줬는데 앞으로 지역과 지역 간의 화합과 협력 그리고 상생을 위한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이 앞으로를 위한 토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씀 제가 잠깐 덧붙여서 여쭤보면 더 이상 새로운 역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안 됐으면 좋겠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보다는요. 현재 익산역은 익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라북도 거점력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거점력이기 때문에 공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역이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역이라는 것을 토론에 들어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익산역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편리함과 또 그리고 지역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배 씨님께 좀 들어볼까요? 네. 불균형 성장 정책이 아니라 균형 성장 정책이기 때문에 그 균형 성장 정책의 상징인 경부선은 가고 호남선은 가지 않는 이런 패단을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혁신력은 올 1월에 논란이 종지부가 행정에서 0.37로 찍어졌지 않습니까? 비시가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2015년 4월에 폐지됐던 10년간 이상 운행됐던 노선을 폐지한 것은 다시 돈을 안 들여도 그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균형 성장 정책으로서 해 주십시오라는 건의입니다. 2015년도에 호남선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용 노선이 개통되기 전에는 김재에게도 열차가 섰었죠. 그런데 그 뒤로에 정찰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경부선은 그렇게 되는데 일반 노선이 16회나 가고 있는데 호남선은 폐지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대통령님 시각이 불균형 성장 정책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번 정부는 균형 성장 정책인데 균형 성장 정책을 하는 정부에서는 문자 그대로 경부선 가면 호남선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균형 성장 정책을 상징이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혁에도 KTX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김광수 의원님. KTX 운행 상황이나 정차 구간 문제가 아주 쟁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 호남선이 약 44회 정도 운행하고 있고 전라선이 15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17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서울을 일주일이면 한 세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표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주말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약해 놓지 않으면 차표를 못 구합니다. 서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운행 횟수가 적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전라선은 익산 분기역에서 호남선하고 전라선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전라선은 지금 15회, 주말은 17회 이렇게 운영하는데 더군다나 수사발 KTX는 SRT는 운영을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전라선은 지금 경부선이나 호남선의 시속이 약 300km 가까이 되는데 전라선은 지금 한 220에서 30km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저속철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전라선 이용계 측면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KTX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불만스러운 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분기역이 5성으로 설정이 되면서 약 19km 정도를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천하나산 분기점으로 직선으로 설정되지 않고 5성으로 돌아오면서 약 19km를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19km를 가는 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19km를 운행했기 때문에 요금이 더 비싸지는 거고 약 3200원 정도. 이 문제는 지금 호남 쪽이 계속 안고 있는 불이익의 대표적인 거란 말이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인데 민자고속도로도 돼 있어서. 그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회의장할 때 우리 김용근 전 의원님하고도 같이 했었는데 서대전 경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서대전을 경유해서 익산으로 오는 호남선이나 전라선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15개, 15회 운행 중에 2회가 지금 서대전을 경유하고 있고 주말에는 17회 중에 5회가 서대전을 경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전에 서대전 경위를 굉장히 많이 설정해놨서 거의 50% 가까이 설정해놔서 저희가 도회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경유 문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경유하는 열차 숫자가 대폭 줄긴 했지만 역시 서대전 경유해서 오는 열차 문제는 우리 호남 쪽에 불이익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김광수 의원께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차별받고 있거나 불균형하거나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신 거로 이해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 교수님. 일단 근본적으로 계속 이런 정차역 문제가 나오고 이용의 편의성, 확장성에 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역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역을 어디다 위치할 거냐에 대해 논의할 때 익산 지역의 아마 제가 생각한 데는 익산 지역의 다수는 아니고 역 주위에 있는 분들의 주장들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당시 정치권에서 논의를 거의 못하게 사실 억제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익산역, 익산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불편함을 많이 느낄 정도. 예를 들면 전주에는 말할 것도 없죠. 전주에서 익산에 평화동 쪽에 접근하면 평화동 근처, 목천포에서 평화동 접근해서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더 걸려요. 전주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환승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여기 앞면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뒤로 어떻게 골목 같은 길을 뻑뻑뻑뻑 돌아가니까 자주 안 가는 사람은 어디 길 제대로 가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가보면 저는 KTX도 아까 김광수 말씀처럼 여기서 한 4, 5일 전에 표를 구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급히 2, 3일 전에 구하려면 표를 거의 못 구해요. 그러면 SRT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하니까 가는데 SRT 가면 어떤 때는 주차장이 없어서 길에다 주차하고 그러고 다 다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논의할 것은 우리 사회간접조본은 단순하게 그 자체의 BC 분석 갖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공재랑 해서 공공재를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그 자체를 가지고 BC 분석하면 BC 통과할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BC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인구가 많은데 산업이 직접뿐인데 아닌 건 결코 BC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BC를 분석할 게 아니라 그 파급 효과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현재 우리가 KTX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조적인 변화는 사실 논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면 현재 구도화에서 개선할 점이 보고 앞으로 또 구조적인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두 트랙으로 아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전라북도 내에서의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후자인 전라북도 내에서의 문제를 잠깐 먼저 짚어보죠. 박태식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역위치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수의 도민들이 편리하게 누리거나 또는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역위치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제기고 그러나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상당히 좀 난감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통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치의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에 아무런 문제가 돼서도 안 되고 거론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위치 문제는 익산 시민들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중앙의 심사위원을 추천해서 소위 전국적인 시도, 광역에서 추천받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평가해서 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분기점, 전라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분기점의 역할을 해온 익산역이고요. 12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역이 어느 지역도 없습니다. 또 이것을 국가에서는 다시 만들자고 하니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익산역으로 정한 것이고요. 또 익산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의 역이지 익산시의 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정책적으로 정해진 익산역을 공이 어떻게 생산성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 분석 면에서 조금 더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도록 이끄느냐. 이 문제는 공이 전라북도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철도는, KTX는 국가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동맥에서 벗어나는 실핏줄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익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을 자꾸 유발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권위 있게 개입을 해야죠.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 전체의 이익을 찾아줄 수 있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익산역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익산역이 다소 문제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치고요. 다만 이것을 익산, 새로운 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뜯어고치는 건 이제 실효를 상실한 거 아니냐. 이런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혁신도 시내에 금융 중심지 조성이 무산이 돼서 일단 미뤄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부산, 경남 눈치보기다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 용역의 내용 중에 인프라 부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통인프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와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은 광역, 교통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망, 그다음에 KTX를 비롯한 철도망, 전주하고 새만금하고 연결하는 새만금 고속도로나 또 새만금 십자형 내부 도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전라북도의 교통의 물류의 중심을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익산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기역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박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익산역을 한번 관리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내에 기관 철도망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혁신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익산과 혁신도시와 새만금 신공항과 서부권 이런 것들을 우리 김재 시장과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어디에 중심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오히려 익산역이 익산에서부터 한 5분, 10분 거리로 밖으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역세권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교통망이다. 접근성도 대단히 높고 익산도 기존에 철도망을 다 도시 재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익산하고 바로 연결된 새로운 역세권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런 큰 차원에서 익산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이걸 익산역에 지금 이전하면 거기에 상권이 죽고 익산역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건 대표적인 소지역주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익산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광역교통망으로서 교통의 중심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오히려 익산을 위해서도 윈윈하고 전라북도 전체에 아까 큰 틀에 공항과 항만과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성하는 것들이 현실적이다. 그게 이제 무슨 비시가 안 나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중장기 과제로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말씀 있으십니까? 이유말씀보다는요. 지금 김강수 총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익산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KTX 문제가 나오면 익산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딱 정확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접근성, 편의성의 문제. 그래서 항상 익산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바로 이웃도시인 김재와 완주, 전주와 함께 또 전라북도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익산 입장에서는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깊은 고민과 거기에 대한 협치, 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총장님 말씀에 대한 이인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익산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활동하신 이력 때문에 자꾸 총장님이랑 오셨는데 의원님이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시청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역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예는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익산에서 군산에는 나머지 의원에서는 이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론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사께서 익산에 공약을 한 바가 있어서 행정에서도 말 안고 민주당에서 일체 거론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지금 논의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익산역을 옮기자 이것은 실행 불가능한 이야기고 장기적 과제로 남겨놓은 건데 어쨌든 현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 익산 시민조차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편의성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경광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어떤 포인트, 어떤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엄청나게 확장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익산역의 경우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확장성은 주로 어떤 거 뭐냐면 인구가 과연 모이고 있느냐 아니면 경제가 집중돼서 물리라든가 새로운 상가가 조성되고 있느냐 이런 경제적 확장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제로서 논의는 해야 된다.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우리 과거 철도도 100년 됐지 않습니까? 100년? 그러니까 신철도도 그리고 국가기관 철도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격자 쪽으로 격자로 전부 조성되게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아울러서. 그때 이제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 없이는 장기적인 준비도 못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익산세라는 분들도 뭐 KTX 영원만 나오면 국회의원부터 포함해서 시의원, 시장만 갖고 알레르기 짓기만 보르거든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오히려 가졌으니까 여유 있게 해도 되는데 완전히 방어벽을 치고 전혀 논의조차도 모르게 하는 그런 폐쇄성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논의를 개방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논의니까 그런 익산의 이익과 전북 지역의 이익을 같이 보는 시각을 갖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이걸 지켜보시는 시청자들 때문에 분들께서 어째 얘기가 좀 겉으로 좀 빙글빙글 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KTX 익산역이 좀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거기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근본적으로 역사의 위치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역을 만든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망이나 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정확히 명확하게 머릿속에 잡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새로운 역을 하나 만들자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건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교통의 중심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KTX 역사가 될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익산역이 KTX가 개통되고 나서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승객은 한 50% 좀 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정읍보다 훨씬 미약합니다. 익산역의 상가 활성화는 약 7.5% 정도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역의 문제가 뭐냐면 접근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터미널 기능 외에는 복합환승센터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민간자본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지 쇼핑을 안 되든지 각종 종합엔터테인먼트 형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복합환승역의 기능들을 가져야 익산에 뭔가 사람이 모이고 또 물류가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나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역은 터미널 기능 외에는 다른 것들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실제로 익산역에 내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면 전주에 아마 한... 글쎄요. 그건 내가 통계를 모르겠는데 전주에 3분의 1도 훨씬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주하고 비교하면... 일단 사람이 좀 내리고 타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모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익산은 사실은 분기역으로서 호남선, 전라선 분기하고 군산선, 장항선이 연결되고 또 이제 광역교통책으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익산역 구조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현실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말 새로운 어떤 교통체계를 우리 전라북도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익산역만 고집하는 소지역주의 제가 소지역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익산을 폄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통 크게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선거 때만 되면 표의식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전에 이런 노선을 주장했는데 과거에 대장촌역이 있었죠. 대장역. 있었어. 지금 표시표였지만. 춘포라고 해주시죠. 익산군 춘포면 대장역이 있어요. 그런데 동익산역. 옛날 동일역하고 춘포면 사이가 익산 관할권입니다. 그렇죠? 익산군 춘포면이니까. 그 중간에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역사를 KTX 라인 통과됐다면 익산은 아무것도 침해받지 않고 전주권에 있는 승객들이 가서 거기서 KTX를 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광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차도 맞을 수 있고 오히려 역세권이 더 활발하게 될 텐데 전주에서 서울 가는 사람들이 거기 내릴 일도 없고 SRT 타면 차가 버스 놓고 바로 가서 타고 가버리니까 역세권 활성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도 않고 의도한 경제적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정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확장적으로 수용적으로 그런 위치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위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것이다. 우리 앞으로도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을 좀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 장기적 과제로서 그런 논의를 좀 해가는 게 저 지역 전체의 발전 또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생산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뭐 예를 들면 혁신역이라고 하는 역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역을 그만 얘기하자라는 말과는 배치되는 것인데 이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문제는 논의한 게 아니고 저는 KTX 김제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주 목포는 상행 28회, 하행 28회 그렇게 해서 일반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우리 송정까지는 일반 노선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다. 때까지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 목포가 28회 되는 거를 2회만 빼달라 우선.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정까지만 가면 시간도 걸리지 않고 편력의 김제장성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노선 경부선은 움직이고 호남선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균형 발전 정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정부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제의 그런 주장은 알겠는데 그런 김제의 주장도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니 그거는 도에서 해야 될 문제지 김제의 시장이 이런 왈구왈부 하면 괜히 지역의 문제를 제가 시장이 전라북도 문제를 거들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도의 문제고 저희 김제의 시 입장에서는 지금 부안군민과 김제 시민이 또 완주군민일부 이서 등에서 활용하던 게 지금 나주 목포가 28회 56회를 가는데 김제는 한 번도 안 온다. 이건 말지도 안 되고 또 경부선은 16회 가는데 김제 가면은 한 번도 안 온다. 박주민 시장님이 얘기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또 다른 광역교통의 거점을 만든다면 그것이 김제 시민의 이익과 결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보셨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문제에만 집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김강수 의원님 그리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익산에서도 귀담아 드려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익산 시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시민의 대표도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익산역이 발전하는데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익산역 익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쇄적이다, 방어벽을 친다 이런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KTX 정차역이 지정이 된 지가 정식적으로 2015년입니다. 이제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한데 이 역을 옮겨야 된다는 논의는 KTX라는 세 글자만 나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노이류제가 피로감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먼저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 또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력이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재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순서가 두밭 껴져서 오히려 막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익산력에 대한 힘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지금 현재의 익산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익산력은 익산에서 고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고집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을 먼저 하자는 얘기죠. 그 고민을 익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익산력 개설할 때 사실은 어느 데까지 논의가 된다면 고속도로 노선 기반공사할 때까지도 공사 중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그때 익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편의성 시대 중에 시내에 있고 공간이 작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찍이 다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익산시 당시 어쨌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거 우리가 해결하마 다 조건보로 다 해결하겠다는 조건보로 사실 문제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의 편의성을 저해를 적게 하고 비용을 적게 하는 방법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지역의 정책 결정자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차피 그 해법은 익산시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지금 익산시의 노력이 익산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익산시의 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1년에 매년 2억 1천만 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지금 1일 무료 주차 24시간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수백억을 들여서 접근성을 확보하려고 도로를 넓히고 지하도를 다시 뚫었단 말이죠. 그러면 익산시 재정 상태로 봐서 그런 수백억씩 투자하면서 도민들의 요구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뜻 들으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익산시에서는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쉬운 얘기로 익산역만 고집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데는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 유감스럽고요. 만족스럽지 못하자. 그러니까.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이 어쨌든 KTX 정차역이 되면 일단 경제가 활성화된단 말이죠. 물류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도 문제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어떤 분기역이나 거점력을 주장하는 거고 우리를 꼭 정차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KTX의 정차역 간의 기본 거리가 사실 57km예요. 우리가 지금 논산역 정차 부분들을 논산에서 훈련소도 있고 그러니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절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산이 쉬게 되면 기본적으로 KTX가 한 개 정차하게 되면 적어도 6분 내지 7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속철이 되는 거죠. 논산역 이후의 지역에서 보면 저속철 논란 때문에 KTX의 기능들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느 역이나 다 기존에 열차가 지나가던 역들은 다 우리를 정차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속철 논란을 극복하고 KTX의 본래 기능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입장에서 교통망들을 잘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까 익산역이 저는 혁신역을 새로 만들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혁신역을 새로 만들어서 정차 구간 하나 늘리자 이게 아니고 익산 분기역 자체를 익산으로부터 익산 구시가지로부터 밖으로 좀 빼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군산선 전체의 분기역 중심을 새로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익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 새로 형성되는 거고 그 익산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통의 중심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김제도 상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김제도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김제도 김제 시가지를 관통하는 철도가 지금 맞지는 않아요. 뭔가 김제도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필요해요. 광주도 송종역 빠져나왔습니다. 요즘에 대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철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물단지화 돼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제 서부권이나 이런 것도 좀 접근성을 높이고 익산도 상생하고 전주의 혁신 도시에도 좀 가깝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새방금 신공항이나 신항만이나 이런 쪽 같이 같이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의 중심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알겠습니다. 꼭 기존에 서던 우리 도시에서 서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답답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뭐 얼마 전에 계룡 논산관이 섰습니다. 단지 김제가 빠졌어요. 이게 얼마 전에 계룡 논산관이 불과 얼마 전에... 아니요. 일반 노선. 저도 주장하는 일반 노선을 주장하는 거지 뭐 KTX 일반 노선을 주장해서 제가 고속설로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KTX 일반 노선이 계룡 논산관이 섰어요. 훨씬 익산보다 익산 김제가 보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해주면서 왜 안 해주냐. 아까 말씀대로 그러고 보니까 김제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 물리 중심이었던 곳이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균형 성장 정책에서 논산도 서주고 밀양 국보도 서주고 밀양하고 김제하고 처음에 시가 같이 됐어요. 왜 김제만 빠지냐.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지 제가 뭐 혁신력을 반대하고 익산역을 반대하고 저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익산에서 역을 김제하고 가까운 곳 익산역 제외곽 쪽에 한다면 김제도 같이 한꺼번에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지금 하고 있는 주장보다 그게 더 장기적인 발전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금 0.37로 나왔는데 지금 한 5년 내에는 이게 불가능한데 그걸 갖고 그전에라도 우리는 당장 김제 세워달라는 거죠. 돈도 더 안 들고 왜 밀양 국보도 가고 논산도 얼마 전에 작년에 가면서 이러면서 왜 김제만 뺐느냐 김제도 세워줘라. 그 전에까지 그 얘기는 알겠고 익산 외곽에다가 역을 하나 만들어서 김제하고도 접근성이 가깝게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김제수 전에도 주장을 했었죠. 전에도 주장을 해서 혁신역 주장을 했었는데 그 논리를 제가 여기서 안 꺼내는 이유는 이미 올 1월에서 바로 멀리도 아니고 올 1월에 0.37로 끝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하면 저는 그거보다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 그건 중장기적인 과제고 지금 당면 과제가 김제시의 김제역의 KTX 정차가 당면 과제다. 작년에 논산 멈췄는데 왜 김제가 빠졌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김영근 전원을 이렇게 드리죠. 박준배 시장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항상 뜨거우신 분이에요. 김제 지역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고 싶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는 김제역에 서냐 안 서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김강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김강수 의원님과 함께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한 이유가 오송역을 반대했고 서대전으로 돌아오는 걸 반대했고 또 아울러서 전체 우리 도민들이 논산 정찰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X를 보면 노선이 두 가지입니다. 익산에서 오송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KTX 고속 철도가 있고요. 익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룡과 서대전을 거쳐서 용산으로 가는 일반 노선 그런데 사실은 익산에서는 가짜 KTX라고 그럽니다. 그 가짜 KTX가 만약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김제에서 서면 고창 부안까지 포괄하고 있는 정의력이 논란이 됩니다. 도내에서 한쪽을 잃으면 또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좀 고려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런 가짜 KTX역 어감은 좀 이상하지만 일반 철도를 이용할 적에 전라남도의 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또 지금 소위 제가 얘기하는 가짜 KTX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비용과 또 김제에서 익산까지 하루 왕복 36회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12분 소요됩니다. 그 12분의 기차를 타고 와서 환승해가지고 1시간 만에 서울로 진입하는 이런데 그 비용이 한번 비용을 분석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해 제가 부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읍시장님도 익산시장님도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장군수님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언급을 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 김재혁 정차는 전라북도의 익산이나 정읍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나주 목포가 56km를 가는데 그중에 사회를 오전 이후에 오후 이후에 조절을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국토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SRT가 SRT가 통합이 되기 전에 SRT하고 KTX가 통합이 될 때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답니다. 그 전에 지금 당장일회를 한다면 목포에 56km 가는 거 왜 그러냐면 나주 목포가 일반 노선이거든요. 송정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도 더 걸리지 않고 시간을 증가도 안 시키고 김재혁 장성에 KTX를 멈출 수 일반 노선을 할 수 있다. 시간도 시간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큰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재혁의 정차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개념상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코레일 옛날에 일반선 정차해달라고 그렇게 느낌을 갖는 말씀을 하시다가 또 KTX를 SRT라도 정차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교통망은 소위 허브앤 스포크 개념 아닙니까? 허브앤 스포크 개념이 뭐냐면 바퀴 개념이에요. 가운데 축을 놔두고 나머지 햇살처럼 빡을 놔서 모여서 운송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김재혁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인구하고 GRDP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은 고창, 부안, 순창의 일부까지 흡수를 해요. 장성의 부부까지도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김재혁은 흡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김재혁의 인구, 김재혁의 경제력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남원이 김재혁이 좀 작은데 남원만 해도 장수 남쪽, 구례 북쪽, 순창 쪽 쪽, 임실혁 남쪽까지 포용을 해요. 그거가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인구는 작지만. 그런데 김재혁이 그런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현장도 가봤고 용역을 했을 때 54만으로 왔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김재 2서가 10분 거리거든요. 혁신력이 15분에서 20분 거리예요. 그리고 또 부안은 다 김재로 옵니다. 대부분 정읍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안 시장이 갔을 때 그분들이 김재혁 두면 돈 나고 전부 다 사인을 해줬어요. 혁신력 갔을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한 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고 대화도 김재 10분 오거든요. 대화도 그렇기 때문에 김재가 교수님 보시는 대로 김재 하나뿐이다라는 거는 용역하고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거를 김재혁 정차 문제를 옆에 익산역이나 정읍역에 건드리지 않고 제가 실무적으로 설득하는 거는 1릉은 시간이 나주 목포 노선을 56개 중에 사회만 빼면 김재도 바로 머무를 수 있겠다는 해지입시에서 지금 식무적으로는 설득이 되었고 큰 정책적 결정은 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거리가 익산하고 김재하고 정읍과는 부르니까 거의 한 20-22km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룡 논산감은 훨씬 멀다. 네 알겠습니다. 계룡 논산감 멈추는데 우리는 못 멈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장하는 거다. 계룡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비하면서 무리입니다. 지금 익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을 관리하면 일반선이 한 3만 2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리는 1시간이고요. 시간은. 그런데 익산에서 서대전을 거쳐서 용산을 가는 금액이 3만 5백 원입니다. 시간상으로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대전으로 돌아가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시간을 갈 것이냐 2시간을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를테면 BC 분석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들께서 다 전라북도 시군 14분이 모이셔서 다 동의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읍지역의 시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부안의 또 순창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의 진정성을 제가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금 거론해서 또 혹간이라도 김제시민들한테 상실감을 줄까 봐 그런 문제는 좀 보지럽습니다.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김형근 전 의원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예를 들면 새로운 역사를 익산의 변두리에 외곽에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고민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익산의 많은 시비를 투입하고 있고 또 현재 익산의 역할을 얼마든지 저는 다듬고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복합환승센터도 그냥 복합환승센터가 아닌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금 익산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합환승센터가 된다고 한다면 인천국제공항처럼 바로 자동차에서 승객터미널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익산에서도 대단히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미리 지급력을 놔두고 유가구를 빼자 이런 논의는 좀 성급한 것이 아닙니다. 역시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김광수 전께서 그런 광역교통망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이런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그거 한 말씀 듣고 다른 얘기 좀 약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예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 신항만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새만금 내부도로 십자형 내부도로나 새만금 전중앙 고속도로나 이 전체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절실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좀 계획을 세워가고 이거 단순히 어떤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논리로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 뭐 언제 경부고속도로나 경부 철도가 예타가지고 했습니까 국가의 철도나 교통의 근간을 만든 정책에 에서 실행되지 않습니까 사실 호남권이 SOC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역발전은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의 어떤 중심을 만드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께 여쭙죠. 김광수 의원께서 애초에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 호남선은 굉장히 운행 횟수가 부족하다든지 또 지금 오송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손해를 보는 문제 이건 뭐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방법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오송역을 지금 우회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19km 18km 정도 우회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또 거리도 그러지만 스피드가 줄어요. 여기 타보시면 보통 때 한 270km 다다가 오송역 들어가면 거의 200km 확 떨어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지금 거기 평택 오송관이 SRT가 생기면서 선로 이용률이 93% 가까이 돼서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오송평택과는 또 다른 복선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니까 그 문제는 그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직선화 문제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반대해왔는데 SRT 생긴 이후에 이게 이용률이 엄청 더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대안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건 그렇게 해결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KTX고 뭐든가 전략도에 나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치 리더자들이 해야 될 여론을 추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정말 합리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이 리더가 좀 돼야 되는데 오피니언 팔로우만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산되는 것은 좀 정치적 위험이 있어야 더 큰 인물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리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GM도 그렇고 KTX고 그렇고 지역의 문제는 모든 여론에 끌려다니는 너무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 좀 큰 정치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의원께 이거 한 번 또 여쭤보죠. 전라선의 경우는 사실 전주를 통과해서 여수까지 가는 일반 노선으로 사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대로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번에 예타면제 사업들을 설정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대표로 제가 보면 물론 이제 그때 김경수 경남지사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예타면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도 호남권이에요. SOC가 구축되지 않은 그런데 예타면제 액수를 보면 소위 남부 내륙 철도 그러니까 김천에서 문경을 거쳐서 진주로에서 거제로 빠지는 남부 내륙 철도의 4.7조 원이 예타면제가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신공항 8천억 그다음에 상용차 전진기지 2천억 1조 광주 광주천남까지 합쳐서 호남권의 전체 예타면제 액수가 2조 5천억 인데 경남만 7.3조 원의 예타면제 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남부 내륙 철도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 일부 구간을 설조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철도를 완전히 KTX 선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게 4.7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호남권의 광역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화남도지사 광주시장 전라북도지사 저는 호남권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제기했어야 될 것이 전라선의 KTX화입니다. 그래서 전라선 부분이 사실 지금 아까 제가 포화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옥마을의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여수 엑스포를 비롯한 여수 밤바다를 보러 가는 부분들 순천만 국가정원 부분이나 또는 지리산의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남원이나 구래나 운송이나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호남의 새로운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도 그 물류의 분기점으로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전라선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전라선이 예타 면제를 받았어야 됩니다. 광역시도지사에 비해서 실기를 한 측면도 좀 있긴 했군요. 있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호남의 시도지사들이 왜 이 역할을 못했는지 예타 면제 사업에 전라선을 왜 포함을 못시켰는지 이게 좀 답답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장기까지 가지 않고 정말 전라선의 KTX 노선의 신설 이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알겠습니다. 익산의 분기역으로서 활성화 터미널 기능을 넘어서서 익산의 어떤 복합 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있게 된 있는가라는 것이 또 얘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내놓고 또 이것을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선거의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박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30초 정도만요. 예전에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옛날에 조항이 있었는데 언제분 그 조항이 싹 빠졌더라고요. 지역만 대표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만 이야기하지 국가를 이야기하지 거의 안습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도의원은 도의원답게 하고 국회의원이나 광역 전체장이나 정치인들은 광역답게 큰 정치를 좀 하고 기초는 섬세한 정치를 해서 조화롭게 하는 게 좋은데 자기 역할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에 안타깝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정치가 꽃을 피우실 것이다. 선거 때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0초 이내로 혹시 짤막하게 하실 분 있으면 말씀 듣고 그렇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총선에 소지역주의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광역교통망 물류의 중심들을 어떻게 만들고 체계를 앞으로 고항과 항만과 도로 철도를 어떻게 연결해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질적으로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중지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